그럼, 정미도 아르바이트로 만난 거예요? 예, 오늘 것만 해주면 끝나는데... 미치겠다, 정말. 우리가 들면 미친다, 참말로. 천안서 웅수업 한다는 사람이 맞선대행 그 뭐라는데? 예, 그건 제가 누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봐요! 사람이 어떻게 일생인걸 결혼문제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요! 거기, 결혼정보회사. 거기 어디에요? 좀 봐주세요. 저 진짜 정민 누나랑 잘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승주야, 안 되겠다. 지금 전화해서 정민 좀 오락해라. 알았어. 은자, 그 계집애 다시는 나 안 볼 것처럼 그러더니 왜? 글쎄, 일단 나와서 풀자니까. 알았어. 그럼 한번 나가보든가. 어디? 응. 알았어. 나갈게. 치! 아니, 니... 차 말라고 그래 먹어도 걔 안 컸나? 은자가 다이어트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살이 어딨다고 다이어트는... 아이고 참... 깜짝이 더 먹으라. 아니... 어이 참... 내가 책임질 테니까 더 모으자. 진짜요? 그래, 세상 사람 못된 게 먹는 거 같아서 타박하는 게다. 아나, 모아라. 아, 저 그럼 장모님만 믿습니다. 어이 참, 그래. 자, 많이 모아, 많이. 진짜로 먹습니다. 아, 그래. 자, 많이 모아, 많이 모아. 야, 밥아 넣어본 지 오래다. 세상... 그래, 그래. 걱정도 말고 먹거라. 내가 누나 속인 건 잘못했는데... 아, 나 진짜 누나랑 결혼하고 싶다니까? 그래, 직장도 없는 논팽이가 무슨 결혼이냐 뭐 하겠지만... 아, 근데... 아니 왜 꼭... 남자가 돈을 보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누나는 직장 탄탄하겠다. 살림? 그거 내가... 나 그냥 살면 되잖아. 나는... 직장 때려치고, 집에서 살릴만 하는 현명자가 일생의 꿈이거든? 좋은 직장을 왜 때려치냐?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거 알지? 몰라. 특별한 1%의 법칙, 마이크 트렌드.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게 이 세상의 주류라면, 특별한 1%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그 바로 그 1%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잖아. 누나, 요즘 나 같은 남자들 많아. 사이즈 큰 고무장갑, 남성 전용 기저귀 가방, 그리고 남성 전용 요리학원, 이런 게 왜 나오는데? 나는... 여자가 막 무시무시하게 돈 많고 그런 거 싫더라. 난 그냥 누나처럼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누나, 퇴직하면 연금 같은 거... 그래, 연금! 그런 거 딱 나오고, 나 그런 게 좋더라. 아니, 어떻게 만났는지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가 중요하지, 안 그래? 그러니까, 너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월급 통장이 좋은 거구나? 누나,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이 아니라 현실. 누나는 지금 함께 미래를 개척할 조건이 맞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니까? 솔직히 누나 나이에 그 조건이 맞는 남자를 찾기 쉬어도 사랑하는 남자를 찾기는 힘들거든. 누나, 그리고 또 거기서 조건이 괜찮은 남자들은 또 여자 나이 따줘요. 그러니까 누나는 내가 딱이라니까. 난 진짜 누나의 그 잔주름까지도 사랑할 준비가 돼있거든. 난 잔주름도 없다며! 그 나이에 잔주름 없는 여자가 어딨냐? 이렇게 됐으니까 다 까놓고 얘기하지만, 누나 여기도 잔주름이 있고 누나 요즘 바르는 것도 기미 감추려고 그러는 거잖아! 야, 이 나쁜 자식아! 야! 야, 나쁜 자식아! 야, 나쁜 자식아! 이제라도 알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만 좀 울어. 몇 번 만나지도 않고, 조건 맞춰서 생각한 결혼인데, 아니, 뭣이 억울해가? 그게 아니라! 나 진짜 개 좋아했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돌아가시고, 언니, 오빠 다들 결혼해서 자기 가족 챙기기 바쁜데,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 없었단 말이야! 야, 그거야! 글마가 너한테 붙어가! 고마워하자! 남편이고, 자식 있는 니들은 몰라! 아무한테도 내 존재감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우리가 있잖아! 너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섭섭하다! 그래, 가스나야. 네 말 맞다, 나. 맨날 속삭이는 남편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실컷 키워노이, 지 혼자 큰 줄 아는 자식놈이 있으면 뭐 할 건데? 그래도 한볕한 가족이잖아! 어? 나, 내가 떠내러 가면 붙잡아줄 사람은 거냐, 옆에서 빵치 쳐줄 사람 밖에 없거든! 은자, 너도 아까 나한테... 잠깐만! 아까는 네가 하도 우리 속을 긁은 사이... 알았다. 내 미안하다. 고마워, 울어라. 정미, 네가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남편하고 자식이 있어도 너 친구 없으면 너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렇게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용지아! 용지아! 이 가스나야 이거 자꾸 울어서 하자 이거 참아 안 되겠네, 이게. 야, 우정미, 네 그 민증 한번 꺼내봐라. 그, 그거는 왜? 네 사진보고 좀 부수려고 그런다. 와. 맞다! 정미, 점 빼기 전 사진 찍고 되게 웃기잖아! 야, 그 밑지갑에 있어, 봐봐봐. 네가 진짜 친구 맞냐? 잠깐만, 잠깐만. 봐라! 안 돼! 보자, 보자, 보자! 야, 야! 야, 얘 점 진짜 컸어, 봐봐. 야, 우정미 진짜 용대했네. 좋은 말 할 때 갖고 와라. 점 봐라, 점. 이거 재고인 오빠한테만 안 보여주면 되잖아. 봐봐. 우정미, 자! 갖고 와! 아니, 나간 김에 은자 너 필요한 거나 좀 사지. 내가 무슨 옷이 필요하다고 있지? 어디 보자. 야, 은자 좀 나오냐? 괜찮냐고. 응, 괜찮네. 야, 은자 앉아봐. 나도 저, 은자 당신 주려고 뭐 하나 샀다. 자, 돈이 어디서 났어? 아, 정말. 아니, 네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뭘 하나 사주려고 그러더니 겁부터 나지 않냐? 자! 알았다, 한 번 봐둬. 어디 보자, 색깔을. 아이고, 이 색깔 촌스럽긴 해, 참말로. 또, 또. 또, 또. 어떤 놈, 어떻게 하냐? 야, 은자야. 죽인다. 야,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리와봐. 아이고. 이리와보라니까. 뭐할까? 아이고, 봐봐. 아이고, 아이고. 너 학습지 사왔어? 너 볼 거 아니고, 엄마가 볼 거거든. 아, 짜증나지. 현아. 왜? 엄마 좀 봐봐. 아, 왜? 현이 너, 네 방 하나 만들어줄까? 그래. 엄마 진짜지? 약속 꼭 지켜야 돼? 아싸! 내 방 생기고요!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자긴 나랑 결혼하려고 데이트할 때 카드 팍팍 긁은 거라면서, 그거 다 책임지라잖아. 너 어떡하지? 알았어. 끊어봐.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진짜. 이거 다 뒀는데, 이 비장은 어디 갚는다, 이거. 참말로. 야, 너 아침에 내가 청소 다 했는데.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니 오늘 내한테 딱 걸렸어, 이거. 나, 나 뭐 잘못한 거 없다, 은자야. 아니, 당신 말고, 그... 정미 글마. 죽었어. 여기, 빨리. 여기, 빨리. 평생 콩방백이라고 하다가, 니가 하지 말라고 안 했더만. 말아, 가치도 없어. 고마워. быть, 누가 할 거晃을 past 사ander인 것 같아. 율